이런... 너한테? 네 오늘의 끝이 아닌데 정상에서 보자 끝이니요? 조용히 해라 이번에는 무슨 사연 들으러 가는 게 아니고 그때 천호동 여자의 사연 들었던 애 그거 있잖아 그 교회 그거 때문에 막 사연 들었다가 그 친구 애들 이제 이렇게 좀 하려고 맞지? 생활용품 같은 거 필요하다고 해가지고 그거 사갖고 이제 전해주려고 뒤에 있잖아 자 다 왔습니다 쟤 아니야? 아 맞네 안녕 야 머리 염색해가지고 못 알아봤다 여기에 같이 좀 들어야 될 거야 좀 많아가지고 이거 아니야 근데 너 이거 못 꺼볼까 응 네 혹시 집이 뭐니? 네 내려오면 바로 네 네 네네 응 응 가자 니가 앞장서야지 응 가자 어디야? 어디야? 넌 들어가 있어 네 지금 혼자 있는 거야? 여자친구 있나보다 친구랑 같이 있는 거야 친구랑 같이 있는 거야? 응 어 안녕 짠 뭐 뭐 뭐 이런 것들입니다 여러분들 생필품 생필품 피 좀 뭐 이런 거 필요한 거 일단 뭐 무서운데 괜찮아? 응 안녕 왜 안 무거워? 고생했습니다 너 밥 먹으러 갈래? 그냥 얼굴 안 나오게 해야지 아 목소리도 나 말하지 마 예 응 밥 먹어야 될 거 아니야 같이 배 안 고파? 뭐 뭐 하면은 방송 안 해도 돼 안 해도 돼 밥 먹으러 갈 거야 밥 먹으러 밥 먹으러 갈 거야 밥 먹으러 앞으로 가 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